아 간지러워 안녕 말할 수 있니? 말하기 싫어? 최근에 집 근처 앵무새 카페에 다녀왔는데요 귀여운 앵무새들이 모이를 먹는 모습에서 육아와 직장생활에서 쌓인 피로가 전부 사라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30581 레고 크리에이터 열대 앵무새입니다 2022년에 출시된 4,900원짜리 폴리백 신제품인데요 포함된 설명서에는 앵무새 조립법만 나와있고 물고기와 독특한 무늬의 나비는 레고 공식 홈페이지 설명서를 참조해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사실 저같은 아재 레고 팬들은 6260 고물섬에 있는 앵무새 정도만 알았는데 이번에 레고 앵무새들을 찾아보니 3047이 앵무새보다는 많이 발전한 모습의 앵무새라고 생각됩니다 색깔이 기존 앵무새를 상징하는 빨간색인데다가 작은 타일 부품들을 사용해서 알록달록 아름다운 앵무새가 표현되었습니다 커다란 눈도 너무 귀엽네요 날개와 꼬리도 전부 가동이 되고 작은 나무도 들어있어서 장식의 멋을 더해줍니다 저는 마인크래프트를 주로 리뷰하는 유튜버이므로 21148 스티브 빅 피규어와 앵무새 제품도 소개드립니다 이 세트는 2019년에 출시되어 현재는 단종된 상태라 구하기가 어려운 제품인데 여기 나온 앵무새는 집에 있는 벌크로 충분히 조립이 가능해 보여서 같이 만들어 보았습니다 아무래도 마인크래프트는 전부 모자이크로 픽셀화 되어 표현이 되다 보니 앵무새가 맞나 싶기도 하지만 맞습니다 맞구요 그래도 저는 이번 크리에이터 폴리백 제품이 더 마음에 드네요 이외에도 2022년 신제품으로 40522 발렌타인 모란 앵무새트도 18,300원에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부품수 298개에 모란 앵무 2마리를 조립할 수 있으니 사랑하는 가족, 연인들과 같이 만들면서 시간을 보내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30581 열대 앵무새와 레고로 출시된 다른 앵무새 제품들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앵무새가 마음에 드시는지 댓글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재미있고 유익한 레고 채널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팀스 하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